선생님이 어때? 이모 왜 자꾸 소년단을 찍으려고 하는거야? 유튜브에 찍어주려고! 에너지보리 에너지보리야 그거는? 에너지보리 아주 크게 만들었다 정말? 너무 귀엽다 여러천 파트 넣어버릴거야 이거 다 끄었으니까 이현이 먹자 이현이는 일단 비용할 수 없는데 나와야, 마법해 야, 근데 오늘은 이현이는 생일이 없대 야, 근데 오늘은 이현이는 생일이 없대 그래서 맛이 좋아서 만져봐야 해 이현이는 오늘 좋아하잖아 이건 피파이야, 이건 피파이 피밥, 완성 나는 피핀, 완성 이현이 무서운 괴물이야? 아니요 이현이 착한 영역이야 착한 뱀파이어야 뱀파량에서 왕중이에요 오, 오케이 신비물을 걷대요 진짜 이현이? 아니에요 내 집을 걸어볼게 내 집 간문드 바쁘니 베이킹 찾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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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찾을게 이거 찾을게 보스트찾기인데? 아, 얘들아 이게 보스트찾기야? 네 응 이거 신비한거트 게임 이거 이음은 뭐냐 뒷패트 같아 아, 진짜? 와, 나 진짜 피한다 이거 소금같은 바닷물이야 야, 여기 숨기자 아, 야 아, 우리 애인데 찾았다 야, 이거 받았어 소금같이 받아서 야 야 이걸로 이걸로 어, 물 넣어보자 오 와, 다 좋다 내 소금해야 돼 야 샐러드처럼 만들죠 네 아 얘들아 이거 요즘 열가장 오픈이 해도 저게 필요할텐데 얘들아 이거 촉감이 어때? 느낌이 좋아 느낌이 좋아? 아 느낌이 완전 부드러워 아 느낌이 완전 부드러워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아 오 우리 핫집 이거 밑에 하는거 어때? 육수해보자 육수 아, 내가 다 넣을까? 육수해보자 육수 야 엄마 이 기억이 알아? 치우다 쳐 많이 잘 몰라 엄마 치우다 쳐 누나 못찾어버려 더 어때 어? 정말? 어 근데 이 귀신이 너무 센데 나 못 잡았는데 나 지금 못 맞춰 오 대단하다 엄청 센데 이 귀신도 있어 내가 이거야 내가 이거야 내가 이거야 딱 딱 딱 보네이도 야 고로가면 다 불려 라인 그러니까 탑 다 불러 더 구이 쭈게 가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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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가사 가사 가사 나만 가사 가사 고이 여기 진짜 진흙이 있어 진흙포만 들었어 나도 진흙포만 들었어 나도 진흙포만 들었어 나도 진흙포만 들었어 가수 가수 가수